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홍삼. 어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진고 먹고 잘 싸웁시다.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다 김종대의 레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부분에서 육사교정에 세워져 있는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뭐 옮기는, 엽새는 이런 논란 짚어봤는데 누구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까? 저는 대통령, 최소한 대통령실 국가보험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자기는요.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 사람 요즘 소신 없는 행태는 아주 정평이 나 있고 생각 없는, 영혼 없는 공직자 모습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했겠습니까? 또 국가보험보가 여긴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이건 뭐 처음부터 어떤 류라이트 계열의 보수 유튜버 이너서클들이 대통령 딱 장악하고 저지르는 일 아니겠어요? 이종석 장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작년에 그 사람을 잘 봤어요. 사실 그 사람이 대북 강경 발언 센 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따박따박 대답 잘하는 게 작년에 국민의힘이 서해 동해 사건 갖고 대정부질문 때 온갖 괴담을 늘어놨는데 그걸 현장에서 다 정정하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 편에 서지 않으면서도.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 개망신당했지 않습니까? 대정부질문하다가. 예컨대 동해 어민 북송할 때 판문정 공동경비구역 북한과 합의된 경비수칙 위반하고 올려보낸 거 아니냐. 유엔사령관 통문의 양해도 안 받고 올려보낸 거 아니냐. 이럴 때 이종석 장관 그런 규칙 합의된 법 없습니다. 유엔사령관 통제받았습니다. 난 그래서 이 사람 좀 소신 있다. 그리고 정직하다. 난 작년까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웬걸 올해 들어와서 특히 최수근 상병에 대한 결제범벅이라든가 지금 육사 충상 철거에 대해 해서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그리고 곧 잘려요. 두고 봐요. 9월에 개각 1순위예요. 가을에.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미흡한 게 자기 보심만 하니까. 결국은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이죠. 짤르기 전에 본인이 그만둬야죠. 그런 사람은 옛날 얘기지. 요즘은. 그만한 깜냥도 안 됩니까? 옛날에 장포대란 말이 있었어요. 장군 포기한 대령이라고 군대에서 일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하는 배기 싫은 대령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장포대. 장관 포기한 대장. 대장으로 전역하면 국방장관 가야 되거든요. 요즘은 높은 데서 떨어질 때 더 아파요. 차라리 장군 안 되고 대령에서 떨어지면 아프기는 덜 해. 그런데 삼성이 사성 진고 만들 때 사성 장군이 장관 안될 때 이때 더 아파요. 그러니까 결사적이에요. 저렇게. 영혼 없고 소신 없는 게 군인의 기백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종섭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일 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일 거다. 왜?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궁금하다고 저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반국과 세력 공산전체주의 발언에서 이번에 흉상 철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패에 보면 일관성이 보이잖아요. 아주 뚜렷한 한 방향을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절대 어떤 균형이나 포용을 추구하지 않는 완전히 갈라치기로 해서 내전을 불사하는 이념전. 이런 부분에 워낙 일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손익계산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신념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손실도 없다. 지금 대통령이 올해는 어떤 낮은 지지율이랄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 1의 묻지마 지지. 이거 외에는 지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은 가두리 양식장처럼 30%대 지지율 안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편안하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그게 또 내년에 어떤 전국을 바라보는데 가장 확실한 어떤 창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갈라치기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후쿠시모 염소 방류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친일판가 할 정도로 일본에 경도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사도 묻지 않겠다.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일본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뉴라이트 역사관에는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안중근 윤봉길은 테러리스트 아니냐. 뉴라이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공석사석에서 다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일본이 수탈해간 건 수탈이 아니라 우리가 수출한 거다. 그다음에 강제징용 위안부 이거 다 매춘업이고 그다음에 징용도 그거 월급받고 한 거다. 뭐가 잘못된 거냐. 그리고 식민은 합법이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하나의 완성된 세계관으로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뉴라이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경우에는 그런 역사관에다가 뭐가 더해졌냐 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사실상 동맹이 된 거거든요. 자꾸 동맹이 아니라고들 그러시는데 무슨 동맹이 아닌 나라가 최고고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공동군사훈련을 합니까? 이건 높은 수준의 동맹이지. 거기에서 일본하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자위대하고 같이 작전을 하고 또 일본 자위대 무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나 교류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독립운동가고 괜히 신경 쓰이게 해가지고 양국 교류나 맞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일본 자위대 2중대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게 하나의 군대처럼 가야 되는데 안보협력을 하는 파트너한테 이런 독립운동 역사를 육사에서 가르치고 한다고 하면 이게 결례 아니냐 이거죠.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 이념 논쟁을 촉발한다는 국내 정치적 측면도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용인이라든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내선일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내선일체. 일체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 걸림돌이란 건 없는 거예요. 뭐든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란 건 없어요. 걸림돌이란 건. 그런 면에서 독립운동 전체 역사를 지금 부인하는 건데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동상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 명의 독립연구 흉상 철거한 자리에 백선엽 딱 갖다 놓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백선엽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거는 진보정권에서 규정한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정부가 심사 끝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맞다고. 등재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은처에.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때 그럴 때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때 백선엽을 반민족 행위자로 그때 이명박 정부가 뼛속까지 친일이라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그때 국내에 백선엽 영웅왕 운동이 극에 달해가지고 원수 추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예비혁장상들이. 우리나라의 국군 직제량에는 원수 계급이 있다고. 있어요? 있어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 말고? 그거 원수 말고.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가. 그 원수 계급이 있는데 한 번도 그 계급이 출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비워놓냐. 백선엽 말고 할 사람 누가 있냐 해가지고 그때 청와대 탄원을 넣고 막 들어누웠다고. 우리 국군 직제표에 원수가 있다고요?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이거 원수로 백선엽 대장 그때 명예원수지만 임명하게 되면 그때 광고병 소고기 여파로 그게 다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극심한 임명 논쟁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청와대가 막아놨으면서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댔어요. 그게 친일반민족 행위. 만주 간도 특설대 복무 경력을 밝혀면서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수 정권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게 국가의 공식 견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뒤엎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도 과거 보수와 지금의 보수가 확연히 이게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식 보수는 이게 변종보수. 일종의 돌연변이 보수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바로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 차이입니다. 요즘에 뉴라이트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쪽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뉴라이트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군직제표에 원수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배웠는데 미국은 있죠. 메가더는 원수죠. 많이 나왔어요. 패튼도 별 다섯 개죠. 그렇습니다. 패튼 장군도 있고 그 외에도 육해공군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원수가 꽤 됩니다. 메가더도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살아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유의 버검가는 군신입니다. 군신. 그러니까 메가더가 트루먼보다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쟁 시의 영웅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원수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두 번의 군사 쿠데타를 겪으면서 우리 군대 직제령을 희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지휘체계 조직의 핵심은 비효율성입니다. 지휘권을 다 쪼개버려요. 군령을 합참의장한테 군정을 참모총장한테 그래서 완전히 군령군정을 짜게 놓고 그 다음에 전시와 평시를 또 짜게 놔요.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 평시에는 우리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 그러면 가로로 한 번 쪼개고 세로로 한 번 쪼개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사성장군은 두 개 보직 외에는 더 보직을 못 맡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보직은 못 맡게 돼 있어요. 정년이 남았어도 왜냐하면 이 모든 제도의 설계는 유니폼을 입은 군인한테 권력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휘권도 쪼개고 보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권력지기로 가잖아요. 기무사령부 같은데 방접사령부죠 지금은 그러면 사성장군 진급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룰이 언제부터 흐물흐물해지는지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변화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기무사령관이 사성장군 진급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빌 컨트롤 문민 통제에 도전하는 제도라 그래가지고 절대 군인한테는 과한 권력을 못 주게 해놨는데 그래서 오늘날 군대가 시민에 복종하는 군대가 된 겁니다. 오늘날 검찰이 그런 제도를 못 만든 거죠. 그게 군대와 검찰의 다른 점이에요. 댓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KS 황님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를 덮기 위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천사섬 아이디 쓰는 분 국방에 책임을 지는 장관이 확신도 없는 일을 승인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번복하고 일처리 잘했다가 부하를 칭찬했다가 돌아서서 부하 등에 칼 꽂고 범죄자 만드는 장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추억의 메텔님 이렇게 무책임한 정보를 어떻게 믿습니까. 흉상 제거가 국방부 육군소관이라고요. 그러면서 백선엽 이승만 업적 재조명하고 동상까지 세우나요. 푸우은형님 위안부도 흐지부지 오염수도 괜찮아 독립운동도 헌법정신도 잊어버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레몬님 국방부가 옳은 소리하는 사람은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왜 이리 됐습니까. 나라는 정말 지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지경입니다. 달달화니님 국민은 있는데 정부는 없다. 이 시대에 국민은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스트레스 받는다. 일베사냥꾼님 대통령 인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식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지요. 열미호님 일본 식민지 된 심리적 기분 저만 느끼는 건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자꾸 요즘에 한미일 공조 강화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흉상 제거 이런 거 보면서 이 정부 끝나면서 과연 한일 관계는 어떤 모양이 돼 있을까 우리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될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민족정기 우리가 정말로 식민과 분단 전쟁을 통해서 면면하게 이어온 우리의 어떤 정신적 자산 또 우리 생존의 강인한 의지 또 그걸 통해서 형성되는 국가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민생이나 이런 어떤 물질적 환경보다도 정신적 환경에 대한 정신세계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설령 윤석열 정부 인기가 종료되건 다 내고로 물러나건 간에 윤석열 이후에 윤석열 노믹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거다. 우리가 트럼프가 사라졌지만 트럼피즘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살아있으니까 트럼프가 기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라지느냐 마느냐보다도 더 오래가는 문제는 윤석열 노믹스가 살아남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결국 지금은 시민이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 시민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 우리가 주권자다.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이 주권자다. 이런 면에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을 시에 이 지성이 침묵할 때 윤석열은 사라져도 윤석열의 잔재는 내역하게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혼자의 책임을 묻는 것도 그래요. 거기에 빌붙은 엘리트들 인연가들, 선동가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강화되다 보면 한국 사회는 그거를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이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나마 그걸 줄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참 육사 형상 철거 논란 가지고 짚어봤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 지금 오염수 온전 방류가 미칠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도 있고 지금 이제 자라나는 애들 역사 배우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희생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되는 건 우리야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만 젊은 세대들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느낄까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물질적 욕망, 경쟁의 논리가 가세되고 역사가 수탈되고 정신이 침략당하는 세상이란 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전체주의가 부활하는데 매우 적합한 토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 공동체는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극심한 분열과 혼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힘을 숭배하는 사상이 윤석열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강한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말로 하는 이념전쟁이거든요. 이제 행동으로 하는 이념전쟁이 남아있을 거다.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수없이 선거 앞두고 공안의 논리라든가 어떤 적대와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가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선거용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선거가 유리할까요? 지금의 어떤 양상으로 보면 여야가 다 같이 어떤 비호감으로 같이 망하는 구조에서는 결속력이 강한 집단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걸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블라드미르 푸틴의 연설에서 꼭 한단하고 나오면 아천가들이 다 모여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열정적 인간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말입니다. 미국 정치학에서는 도구 휘슬 개호르라기라고 하거든요. 개호르라기. 그걸 삑 불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 공산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언어는 물론 권국 또 자유민주주의, 방공 이런 부분들이 파생이 되는데 공산 전체주의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프레임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층적이고 풍부한 세상을 이해를 못해요. 지적장애가 형성되는데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갖고 300년 논쟁했거든요. 그런데 논쟁의 결과는 뭡니까? 빛은 입자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주장이죠. 그 불편함을 강조하면 한쪽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빛은 입자다. 이게 아인슈타인과 뉴튼의 주장이에요. 절대적 권위를 가졌어요.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풍부한 세계 그 이면에 있는 빛이기도 한 파동이기도 한 그런 어떤 동시적이고 풍부하고 다면적인 세계를 인식 못하는 지적장애가 형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비판정신 또 어떤 포용성, 탄력성 이런 덕목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이제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여기까지 다루기로 하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그 질문 주셨는데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검찰 소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석 국방장관이 항명 맞다 그랬어요. 지시불이행이 아니다. 항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항명은 불구속 수사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구속 수사 여부도 살펴봐야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해병 전후에도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 해병 총행동 집회가 열렸잖아요. 박정훈 대령 지지안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구속시켜 보십시오. 벌집 수신 들어갈 겁니다. 설령 구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명 수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심각한 사태다.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한 김종대 레이다였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한 김종대 레이다였습니다. 김종대 레이다였습니다.